우리 예광교회는 제가 지금 세 번째 옵니다. 여기서 핵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강외성 목사님은 제가 5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쓰러졌는데 폐기력이예요. 조기제대를 하고 고향 합천에 가서 죽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래 죽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짚고 합천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말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뱀을 잡아서 먹었대요. 그것은 치우고 된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겠죠.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서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요. 제일 착한 분이에요. 남의 짓도 모르고 남의 말도 안 하고 사람이 너무 착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언답으로 이렇게 우리 완전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박경모 목사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요. 여기서 대구, 경북, 살리는 일들이 시작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예광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돼요. 병든 사람도 와서 고침 받고요. 잘못된 사람도 와서 고침 받고요. 무너진 사람도 와서 고침 받고요. 그런 교회만 되면 부흥됩니다.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참 뭘 잘 몰라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세상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형편없던 사람도 예광교회에 와서는 변화되버리고요. 멀쩡한 사람이 교회가 이상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 한번 박경모 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금 의장이다 라고 생각된 데 있으면 따로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교회당이 그때 준비 안되었으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니까 앞에 기수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내 예배 따로 한거요. 물론 주일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 저녁에 따로 모인거에요. 그래서 그 기수사에서만 300명 넘게 제자 나왔어요. 이런 밭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암 경제를 이긴 산업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 같은 사람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능력의 복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릇이 준비되면 되겠는데 어떤 그릇을 해야 되겠냐. 특히 예광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교북 지역, 대구 지역을 살릴 수 있겠나 말이에요. 그러나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냐. 갱신입니다. 첫째,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 사상은 절대 세계보건만 못합니다. 유대인 중에 이 갱신인 사람이 세계보건만 못합니다. 유대인 사상은 전 세계에게 맞아 죽는 사상이에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 아주 나쁜 사상가이죠.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깨달은 사람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망치는 나라들을 보면 민족주의 하잖아요. 결국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은 나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보건만 하라 했지 민족주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민족주의 한 거에요. 큰일 납니다. 세계 제약 못 막아요. 여러분은 갱신을 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에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세요. 싹 다 갱신입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 복 그 보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첫 설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계속 나왔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뭐랬습니까? 바꾸어야 될 걸 얘기했어요. 기도가 뭐다를 마지막에 설명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 가서 체치이 확 휘둘렀어요. 세 가지 뜰. 딱 그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남산으로 불렀어요. 부활하셔서 감남산에 부르셔서 주는 보호자의 능력 1월 40일 저는 거기에서 답 다 찾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망대 여정이정표 300% 나와요. Because you see the 300% of Barter's and Journeys and Guideposts. 베넨트들은 300% 준비 안 되면 나가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300%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와서 고생을 나를 향한 100% 망대. 그죠? 현장을 가는데 100% 여정. 군데군데 산업과 교회와 부흥될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 세우는 이정표. 그래서 아예 박경무 목사 정도 되면 이제는요. 예배한 몇 번 들을 생각해야 돼. 내가 그걸 시도해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 되나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오지 말아야 자꾸 와. 그죠? 일부들이고 집에 가고 일부도 안 살려고 하면 그거 또 온다니까.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산에서 바보게 할 때는 새벽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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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주신 살아있는 메시지 감남산에서 42설명의 이야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감남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은약 붙잡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에요. 빨리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해도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아시죠? 요게 마가 다락방 교회의 한계입니다.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냐?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냐? 똑같은 사상이에요. 왜 이방 집에서 식사했냐? 베드로로 유대인 사상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눈을 떼야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드디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교 지역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 완벽하게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완벽하게 받을 때까지 전환점이 보일 때까지 로마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행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갑니다. 봐라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아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인용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용하셔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이렇게 이 갱신한 산업인들이 몇 명 나온 겁니다. 성경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20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고 단어를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병 318명 축복하셨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로스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포로된 조카를 찾아오고 그 왕과 싸워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특별한 것 두 가지가 나오죠. 전쟁에 지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내놓잖아요. 지면 내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차피 부자 될 거니까 너로 말면 부자 되는 걸 싫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멜기세대에게 11조 드리는 게 나옵니다. 산업인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크펠러의 기도입니다. 내가 내는 11조로 우리 교회 살립니다. 교회당 2천 개나 지은데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사람이들 주행자분들은 제왕 제왕 제왕시대를 막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방주 세우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11조로 성교가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요수와 2장 이렇게 되십시오. 완전 갱신이 이기요. 시원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 정탐꾼을 스파이로 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본 겁니다. 이들을 숨겨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 올 때마다 일 생길 때마다 복음으로 갱신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년의 응답을 가져와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응답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다윗은요 기도에 크게 기부를 하세요. 오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일 예배 때 힘을 얻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살리는 최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든지 확신 있게 은약 잡으셔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 그랬어요. 이때부터 뭡니까?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 사모예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떤 사념인이 필요합니까? 위기 만났는데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대겠지요. 어마어마한 그런 준비를 한 겁니다. 갱신을. 이 장원은 죽는 겁니다. 다 이게. 이게 아람나라를 이기는 세계 바뀌는 걸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걸어 준비해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걸어 준비 안 되면 담기질 않아요. 그렇죠? 경북에 기도해도 사이다 뚜껑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그렇죠? 예강교는 걸어서 키워라. 구석구석 키워요. 그래서 예강교는 교직자분들 이런 생각 다 키우는 겁니다. 완전히 경북 지역을 살리라. 그래서 완전히 경북 지역을 살리라. 그런 준비는 곧 갱신입니다. 이거 보세요.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설 만한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인 겁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도록 계속 기도하다가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 예. 걸어주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황당하게 우리가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걸어주면 많이 당해요. 큰 고기는 깊은 바다에서 큰 고기 어쩌다가 가야 나오긴 해도 그건 영적 문제 있는 고기고요. 거의 다 깊은 바다에서 산에도 가보면 흘러가는 도락물에는 큰 고기 없어요. 이런 거 있지. 물이 깊은 데 가야 큰 고기들이 가야 그냥 여러분이 그릇을 딱 준비했으면 세 개 살릴 그릇을 준비해 평생의 메시지를 붙잡아 결론 세 가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산업인 중의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준비하고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헝금해야 돼요. 빛의 경제.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빛이. 빛이. 이번 아시아 집회 메시지였습니다. 이 은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오. 성령님의 능력에 역사하시오.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 위해 모든 중직자들 위해 오늘 대구, 경북 위해 특히 예광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